청춘촌에 모인 여섯 명의 소년들 아직은 서로가 좀 어색하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낚시 좋아하시나요? 네 되게 자신감 하는 행위는 좋아합니다 낚시 해봤어요? 해보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저도 바다 낚시 연습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물 낚시더라고요 연습했어요? 바다 낚시만 했는데 민물 낚시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도 준비물이 많네 요란하게 등장하는 청춘이고 낚시부터 낚시하고 있어 다 이거 슬래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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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잡은 사람이 방송 나가요 그냥 고기 잡은 사람 나가요 고기 잡고 춤추시면 나가요 고기 잡고 춤추시면 나가요 진짜 작업자족이구나 아마 오늘 하루가 지나도 이름을 다 못 외우실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 장 부를 때 저보고 박군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경규 선배님이 박군! 박군! 나 이해해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네 다 달라? 다 달라? 한 팀이 아니야? 나까지 이렇게 한 팀 하지 너 낚시했어? 민물낚시 그때 민물낚시? 쇼부 할 때 아 얼마나 칭찬을 많이 다 다른 팀이야 또? 다 다른 팀 네 제이티 이름이 너무 어렵긴 해요 저는 에이티즈 에이티즈 유노입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유노 네 리노 유노 저는 완도 갔습니다 얼마 전에 완도 갔습니다 얼마 전에 아 너 구시리 구시리 아 아 완덕 얘는 어우 어우 근성주 앉아 앉아 왜 서있어 빨리 와 나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여멀공하다 허여멀공해 이건 뭔 이름도 아니죠 우리 우리 우승이 에이티즈 에이티즈 야 여기서 본다 저희 도시어부에 김프로님이랑 KCM까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팀 명하고 카메라에다가 멋있게 네 네 저 춤 바로 계속 생각하지 이제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해적단 에이티즈 유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1 2 3 4 자 계속해서 네 안녕하세요 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2 3 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우승아 야 우승아 이거 하기 힘든 나이야 여기서 보니까 어려 보여서 그런지 푹 차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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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빛에 나 저거 저거야 야 쟤는 TV는 뭐야 네? 아 제 거요 낚시는 낚수야 4 아니 3 4 아 야 저 터카 3 4 3 4 3 4 아 여기서 너 부담스러워 자 바로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저 김준현 선배님이랑 아 그래 크으 좋아 아이티즈 저는 그 오 지금 저 위쪽 상류쪽이 좀 더 얕아요 원래 이제 7번이 좋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좋다 이거 뽑는 대로 바로 매치되는 겁니다 예스 막내들 나오세요 너만 봐 너만 자 뽑으셨죠? 네 자리사용이야 자 아이돌 1번 저 1번입니다 오오 끝이 좋지 자 도시오브 1번 접니다 접니다 7번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1번이네 자 유노야 눈도 좀 웃자 눈도 웃자 입만 웃지 말고 눈도 웃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네 잘 살아 팀 됐고 아이돌 2번 네? 제가 2번입니다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프로와 민호씨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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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컴온 헤이 풍 아 보여줘요? 근데 낚시를 잘하니까 CM이가 오오 와 1 2 2 2 예 깔끔합니다 자 3번 6맨 아 진짜 너 아 진짜요? 5번 저 5번입니다 오오 규라인 규라인 오 규라인 5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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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네 저 6번입니다 2 3 5 1번 2번 3번 성악 범위 안 지면 4번 5번이 어디에 안 들어? 1분 드릴게요 팀 이름 되니까 응? 팀 이름? 쟤 우리 잘 되지 잘 될 거니까 네네 회의 안 했죠 일방적인 팀 이름 1 2 3 4 3 2 4 알아서 불러 하하 가르쳐줘 유노의 고 덕화의 덕화의 호떡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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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잖아요 하하하하 호떡이야 하하하하 드빨진 드빨진 하하하하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팀에게 백지 두 개를 드립니다 개인전 오 예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짜잔 이 전수 4자 이상 중에 비곤은 누가 잡는다면 4자?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달성하면 슈퍼 배치를 받습니다 다 스키네 하하하하 뭐지? 하루에 많이 푼 만큼 뺐습니다 총 무게로 꼴찌하는 팀에 4 7시부터 잠 1 2 2 2 2 2 3 2 3 2 2 3 2 3 3 2 3 3 4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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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야, 반칙이에요? 빨리, 빨리 아이씨, 저거 알겠단 말이지 몰랬던 시간 그 시간을 취하네 공개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끌체돌이 있습니다 1번이 잡으면 2번이 끌체에 2번이 잡으면 3번이 끌체에 7번이 잡으면 잘 뛰어가야 돼, 너 7번으로 뛰어가야 돼, 너 끌체질 해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낚시 1시간 지났습니다 야, 노인호, 노인호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1시간이라니 진짜 빨리 지나가네 근데 잡아야 분량이 떠갔네 분량이 아예 없을 거야 조기가 안 잡히면 방송 낼 게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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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자 걸렸어. 이봐 이 친구. 어디 갔어 친구. 대고 있어 대고 있어. 물에 담고. 그렇지 땡큐요. 물에 담고. 그렇지 땡큐요. 아 고맙네 친구. 고마워요 뭐야. 아 좋다.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김. 김준현 선배님. 남의 보기엔 쳐다도 보지마. 내게 중요해 심심 나 내게 중요해. 유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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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야 뛰지. 유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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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유노야. 유노야. 유노야 한 번 더. 굿맨 히트. 유노야 이쪽으로 가야 돼. 좋다. 유노야. 시라이 Team 괜찮다. 어머 작하용하러 가끔? 유노우 preocu quanto. 야. 여유yo. YIT. 오오. 스 hani. 여유. 수멎nem. 으아? EST瑕잇. 가자. 한번 더 올려줘 한번 더 올려줘 해 feed.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 Aqua씨. 고마워요. 드라이 đấy 괜찮다. 야. 와아아 스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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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올려줘, 한 번 더 올려줘야 돼.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건 씨. 고마워요. 더웠어? 예. 너 너무 많이 떠준다. 달리기를 하도 많이 해서 살 좀 빠지겠어. 네, 그러니까요. 와, 얘는 진짜... 포기해, 포기해. 예, 포기할 것 같아요. 가서 보실 화장실에 가서... 아, 여기도 안 오는구나. 점심이 뭐죠? 골갱이 매운탕이야. 두 군데에서 하는 거야? 은우야, 이렇게 해서 면 털어서 넣으면 돼. 예.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넣으면 돼. 주먹아도 좀 맛있을 것 같아. 아, 맞다. 예, 맞다. 14명을 보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없을 거예요. 인턴 들어왔어, 인턴. 대학교 1학년입니다. 컴온, 컴온, 컴온!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꼬마 피드로 나와서 지금도 피디에 꿈을 꿔서 너무 반팍침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이혜진아였습니다. 왜, 힘들어서? 수고했어! 와... 왜?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 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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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스! 물집 7위 8위입니다. 총 3마리 호떡집입니다. 호떡집에 불렀네. 호떡집에 호떡집에 둘이 반만 났어요. 바로 1위 발표할게요. 오... 제오데이! 준현이가 잡은 거에 끼는 게 오래간만이지.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나요? 한 마리야. 14명 중에 최대 어인! 다! 골갱이래! 이렇게 못 물러납니다. 노피 씨! 노피 씨! 너 쉬고 있어. 가서 내가 연구하고 있을게. 왜 안 된 날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 자, 너무 좋아.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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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망쳤네요. 네. 자, 해볼까요? 해봐요, 빨리. 일찍 뛰어서 던져나, 일단. 예. 역시 게임은 후반전이죠. 후반전부터죠. 야, 이거 옆에 낚시 좀 하자고! 빨리 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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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리! 야,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쳐줘. 이번엔 오면 된다, 이번엔 오면 된다. 저 다 붙었는데 덕하 형은 왜 못 잡고 있는 거야? 왜 덕하 형은 거 왜 안 물지? 오늘 정말 짜증 나네. 아, 내가 씨. 계속 아쉬우신가 봐요, 선생님. 세상 포진이 걸려갖고. 컨디션이 아주 개떡이야, 아파갖고. 아, 이제 우리 잡을 차련대. 됐어! 왔다! 아 말이 meisten!! 어우, 쟤넘이 있즈들. 시가 많이 올라와. 저희가 힘을 쓰면 안 줘. 가까이 형님 있자. 왔어. 아아. 두. 아! 가빠 있어, 가빠 it. 가빠! 가빠 있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야, 집 Morris, 빨리 와! 세상 속에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야 부르지도 마 열 마리 잡을 때까지 분명히 축하드립니다 저쪽에 다 붙어있다 지금 1, 2번에 나이스! 대상 코지 남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딱 뛰어요 윌리, 윌리, 윌리 나이스! 역시 스승님! 84! 뭐야? 뭐가 지나간 거 지금? 윤호님! 아우! 윤호님! 윤호야! 야, 84! 윤호야, 몸만 뛰어와! 무지러간 거 지금? 와, 얘네들 장난 아니네 미안해, 윤호야! 윤호야, 미안해! 형들 잡을 수밖에 없었어! 내 코가 속잖아! 미안해, 윤호야! 형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빵 좋아, 빵 좋아! 땡큐, 땡큐! 그만, 잡았어! 야, 너 고기 진짜 잘 뜬다! 3, 2, 1! 떠올려주세요! 으악! 터졌어? 네? 야, 너 근데 잘 푼다! 빨리 푸고 와야 돼서 그것도 죄지야 입질했어, 다시 던져 그래 형, 내 것만 잘 잡으면 돼요 아우, 최고야 비트! 나이스! 나이스,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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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왔어? 와우, 최고야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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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엄청나게 있는데? 와, 진짜 크다! 와, 궁금하다! 엄청 커 보였네 지금 생방송 아니? 아니지? 예, 아직 아니에요 60 될 거 같은데요? 아, 60! 아, 저런 뭘 안하자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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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윤호야! 낚싯대 세워! 어, 크다 커! 어, 크다 커! 천천히! 천천히! 와우, 나이스!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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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